지금 여기는 에일리언 뮤직비디오 촬영 세트장입니다. 맛있는 간식도 있고, 예쁜 세트들도 있고, 저도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.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에요. 이번 컨셉은 약간 굉장히 독특하고, 굉장히 독특하지만 본인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서 더 독특한, 엉뚱한 그런 캐릭터입니다. 저도 굉장히 몰입하고 있어요. 에일리언 수연에. 이번에는 악뮤가 전혀 생각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. 이 피디님이 누구냐 하면, 이 에일리언을 무려 싹사작곡 해주실 이찬용 프로듀서님이라고 계시거든요. 와 막 핫도그랑 쏟떡 같은 것도 있어요. 안 되겠어요. 이건 또 피디님의 정성을 생각해서 얹을 수 없어요. 이번에는 가발도 썼습니다. 핑크색 가발. 이 특별한 힘이 있던 거를 깨주니, 이 질문에 비추어야지 답이 있겠지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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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널리언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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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널리언 가득한 어디서 비밀처럼 태어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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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ion 이 팬분들이 악묘의 컴백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아는데, 음 course 첫 주제가 악묘의 그것. 솔로 이수현의 노래가 되었습니다.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작업하는 노래이기 때문에,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함께 재미있게 한번 즐겨보겠습니다. 잘 부탁드려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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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